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85페이지 위생기구 미 배관용 제로적인 측면을 봅니다 여기는 한 문제 정도에서 우리가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이 위생기구 위생기구는 물을 사용하는 기구를 우리가 위생기구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기구의 조건적인 측면 이 파트는 종합문제의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생기구라는 것은 대변기, 소변기, 욕조, 세명기 이런 거 있죠 전체를 물을 사용하는 기구를 다 위생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낼 것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흡수성이라 낼 수도 있고 흡수유리라고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적든지 없어야 되겠죠 적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생설비 유니타가 나 유니타는 단위화하는 것을 유니타라고 하죠 단위화시키는 거 유니타 그러면 이 유니타를 해놔야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욕실에서 욕실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욕실은 공장 생산품으로 욕조나 여러분들 대변기, 세명기 공장의 생산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단위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조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니타 2점 장점이라는 거죠 공사기간 공기라고 주어진 공기 단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공정이 단순화돼요 현장에서 조립하면 되죠 그래서 단순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 향상에 됩니다 그리고 시공 정도의 향상 가져올 수 있죠 품질 향상으로서 그리고 보수 경신의 용의성 그런데 이것이 유니타 2점 가지고 장점 가지고 8회 때 출제했는데 조금 출제하는 분이 생각을 대변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알고 모두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기구라는 것은 여러 기구가 있는데 대변기에만 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로드에서 모두 정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종합문제 지문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8회 때 모두 정답이 되고 나서 시험이 안 나왔었어요 한 십몇 해 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유니타의 조건 나오죠 조건 가지고 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운반 용이 해야 될 거겠죠 그리고 현장 조립이 용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 저렴해야 되죠 그리고 옥내 배관이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유닛 내 배관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7회 때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낼 수 있는 게 5번이다 보시면 됩니다 배관이 방수 부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적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명기 자, 가거의 초창기 세명기는 S-트랩을 사용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S-트랩을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P-트랩 써가지고 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개념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대변기에서 세정급수 방식이죠 세정급수 방식이죠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 해서 이것이 세정급수 방식이죠 그러면 세정급수 방식에서 나눌 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이탱크 물탱크가 높게 설치되는 것을 하이탱크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탱크식이 있고 로탱크식이 있습니다 자, 이 발음상 O는 써도 되고 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이탱크식, 로탱크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밸버, 세정밸버식 그리고 기합탱크식에서 이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정밸버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넘버원이에요 세정밸버를 플러시 밸버라고도 하죠 플러시 밸버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데 하이탱크나 로탱크는 물탱크, 세정탱크식이죠 그래서 얘들은 세정탱크 방식은 명심해 두실 것이 물을 저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들은 공통점이 연속 사용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탱크 방식의 특징은 소음이 적죠 소음이 적은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용도에 적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우리가 적합한 변기가 로탱크식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세정밸버 이 세정밸버는 우리가 이거는 세정탱크가 없는 거죠 얘는 세정탱크, 물탱크를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세정탱크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준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정탱크 방식은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속 사용이 할 수 있는 게 이 세정밸버입니다 그런데 얘는 세정탱크를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급수관경이 커야 돼요 급수관경이 25mm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관경이 제일 커야 됩니다 그리고 수압도 커야 돼요 급수압이 그래서 이제 급수압력도 급수압력이 0.1Mpa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0.1Mpa는 kPa로는 100이죠 1000kPa이 약 1Mpa로 보면 되죠 그래서 0.1Mpa, 100kPa 이상을 압력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알아두실 점이 자, 이겁니다 바로 어떻게 급수관을 벨버로 변기에 직접 접속을 하기 때문에 급수가 오염될 수 있죠 역류를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급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해야 되죠 진공방지기 그래서 이걸 버큐음이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베큐음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베큐음 또는 버큐음브레이크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방지기 설치해서 이제 저걸 방지하죠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급수오염 방지를 해야 되죠 급수오염 방지를 위해서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역류가 되는 걸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진공방지기 버큐음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척에 설치해서 거꾸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변기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공공장소 같은 데 적합하죠 공공장소나 학교 같은 데 사무실 이런 데 적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은 적합도가 없겠죠 그래서 이 소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정벨벌식은 소음은 커요 소음은 큰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합된 거식은 이제 가합수를 넣어놓고 조그만 간경으로 이제 분사시켜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류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8배 대변기 세정방식이죠 세정방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세정방식이라는 것은 세정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정방식 그러면 세정방식 쪽을 올해는 세정방식을 좀 잘 공부해놔야 되죠 종합이 되더라도 그러면 세정방식에서는 첫 번째 거기에 세출식이 나오죠 세출식 자 세출식은 동양식 변기예요 여러분들이 쪼그려 쌀을 봐야 했던 게 이것이 세출식 변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출식 변기는 변자 개념이 없어요 얘는 자변기가 아니에요 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체공학적 변기라는 것은 자변기가 인체공학적인 거고 세출식은 두 다리 힘중으로 원하겠죠 이 세출식입니다 그래서 변자가 없어요 자변기가 아니다 그리고 얘는 건조면적이 큰 거예요 건조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적어요 그건 좋은 변기는 아니죠 그래서 유수면이 적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많아 악취 발생이 큰 것이 바로 세출식 변기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봉수 깊이를 50mm 이상 하면 되죠 봉수 깊이가 50mm 이상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 능력은 뛰어난 건 아니다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세정 능력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락식 세락식부터는 자변기예요 세락식부터는 얘는 변자가 있습니다 얘는 물의 낙찰을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얘는 자변기 중에는 자변기 중에서는 건조면적이 큰 거예요 가장 큰 건 얘고요 건조면적이 크면서 유수면은 적어요 그러면 악취가 좀 있어요 얘도 변기에 오물이 잘 부착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얘도 봉수 깊이가 50mm 이상 할 수 있죠 봉수 깊이가 50mm 그러면 세정 능력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락식도 그리고 사이펀식 사이펀식은 세정 원리가 사이펀 작용을 활용하는 거죠 사이펀 작용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펀식의 경우는 건조면적이 적고요 유수면이 넓은 것이 특징이에요 유수면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기대면에 오물 부착이 잘 안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펀식은 봉수 깊이를 65mm 이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65mm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이 사이펀식의 경우는 세락식이나 세출식보다는 세정 능력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사이펀제트식이 나옵니다 자 사이펀제트식이라는 것은 얘는 사이펀작용하고 사이펀작용과 이거죠 제트작용 두 가지를 활용한 거예요 제트작용은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을 우리가 제트작용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봉수 깊이가 75mm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세정능이 우수한 변기예요 사이펀제트식은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블루드아웃식이 나오죠 블루드아웃식 자 우는 넣어도 되고 빼도 관계없어요 블루드아웃식 그래서 블루드아웃식의 경우는 일반졸 이런 형태의 변기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트랩 내부 구경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배수 방향인데 이 앞쪽에 제트공이 설치돼서 이 물을 배수로 방향으로 배출방향으로 강력히 분사시켜서 세정하는 방식 이것이 블루드아웃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드아웃식은 강한 물의 분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 블루드아웃식은 기억하실 것이 얘는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크고 수압이 커야 돼요 수압이 크다 보니까 소음이 큰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부적합한 거예요 얘는 공동주택에 부적합한 변기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이폰 볼텍스식 여섯 번째 사이폰 볼텍스식 자 사이폰 볼텍스식 이게 원피스식이에요 원피스 자 보통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사이폰 제트식이나 사이폰식이나 세락식은 투피스 형태에요 변기가 투피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변기하고 세정댕크, 물댕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태에요 그런데 얘는 원피스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거예요 사이폰 볼텍스식은 사이폰 볼텍스식은 사이폰 작용에다가 물에 와류 해주는 동, 와류 작용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변기가 물이 회전하면서 내려가는 변기가 바로 이 변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특징이 소음이 제일 적어요 소음이 적은 변기가 사이폰 볼텍스식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적합한 거예요 사이폰 볼텍스식은 그런데 이거는 제조 공정이 복잡해요 공정이 복잡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 형태가 된다는 거 그 측면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좋은 대변기의 조건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는 1번만 언급을 한 거예요 건조 면적이 적고 유수면이 넓은 것이 좋은 변기에요 자 그리고 세정시 소음이 적어야 돼요 소음을 커면요 천간에 분쟁이 생기죠 그리고 세정수가 적어요 그래서 요새 절수형 변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기의 절수형 변기는 6니터 이하가 돼야 돼요 소변기는 2니터 대변기는 6니터입니다 6니터 자 보시고 그리고 배수로 내경이 커야 되죠 그래야지 안 막히죠 구경이 작으니까 잘 막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수 깊이는 적당해야 돼요 봉수 깊이가 깊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세정능력에 따라서 봉수 깊이는 적당 깊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면은 넓어야 돼요 자면이 넓어야지 앉았을 때 편하죠 자면이 좁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90페이지 하단에 위생도기가 나오죠 대변기나 소변기가 그게 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산알칼이 침식 안 되죠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오수 악취 흡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잡한 곳을 일치화 시켜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변기는 자체가 트랙 구조를 갖춘다겠죠 그리고 단점이 탄력성이 없어요 그리고 충격이 약간 파손시 파손되기 쉽죠 그리고 그런 파손되면 보수가 안 되죠 그것이 특징이 교체해야 되잖아요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해놨습니다 마지막 3번에 팽창 개수가 아주 작음으로 금속기구나 콘크리트에 접속할 때 공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을 필요로 한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배관 재료적인 측면에서 다룰 때는 페이지 492페이지부터 간 재료의 종류와 관련해서 특성을 조금 딱딱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철간 주철간은 주철은 여러분들 가마솥 같은 게 주철이죠 그런 형태가 그래서 주철간의 장점은 내식성과 내구성은 우수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돼요 어떤 외부 충격강도 약하게 팍 때리거나 또는 저런 거 있죠 인장강도 이런 게 약한 것이 단점이에요 주철간은 자 그리고 페이지 493페이지 간간 날 뭐 간간은 뭐 인장강도 크고 외부 충격강도 이런 데 강하죠 시공도 용이하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얘는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수명이 짧은 것이 간간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간은 이 두께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를 배겨놨어요 그래서 스케줄 번호가 크다는 것은 간의 두께가 두껍다는 거 그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연간 나오죠 자 연간은 우리 시험에 가장 먼저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칼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배설 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가는 연간이다 연은 납이에요 여기서 연간은 납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494페이지 동간이 나오죠 자 동간은 이것만 명심해 두시면 돼요 동간의 경우는 타입이 K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L타입과 N타입 세 가지 타입의 동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간의 두께는 이리 갈수록 간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M타입의 간이 가장 얇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텐리스 간간 자 이 스텐리스 간간은 철에다가 크롬이나 니켈 같은 걸 합류해서 만든 거죠 스텐리스 간간은 철에 크롬이나 니켈을 합류시켜서 철가시켜서 합류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스텐리스 간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텐리스 간간은 이제 간간보다 이른 측면이 좋은 거죠 간간보다 어떤 측면이 더 우수하는가 하면 어떤 기계적 강도가 커요 기계적 강도가 크기 때문에 간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죠 간의 두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의 두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경량화를 시 간간보다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죠 전가돼요 그거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지고 그리고 이 스텐리스 간간이 위생적이에요 녹 안설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간간보다 위생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간간보다 스텐리스 간간이 외관상 미간상 좋아요 미간상도 우수한 것이 스텐리스 간간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스텐리스 간간의 접합 프레스 접합을 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프레스 접합은 스텐리스 간간의 다른 접합법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것이 스텐리스 간간의 접합법이 된다는 측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질, 피부의 시간이죠 거기 보시면 가격 싸다 장점이 싸면 장점이잖아요 가볍다 장점이죠 그리고 말차 손실이 적다 장점이죠 그리고 내산성, 내알칼이 장점이죠 그리고 전기절연성이 좋잖아요 이런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열평착률이 크죠 그리고 이런 기계적 충격 강도에 약한 것이 단점이에요 이 피부의 시간 그리고 얘는 고온에서만 약한 게 아니고 저온에서도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울 때 발로 빵차하면 탁 파게 됩니다 그 점은 간략히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접합 방법이 TS식 접합을 우리가 접착제를 이용한다고 해서 접착제 접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무링을 이용하는 고무링 접합법 두 가지가 냉강공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관의 염료는 배관을 힐 때 엘보나 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기관을 뽑을 때 분기할 때는 아마 T나 크로스와이를 쓰죠 그러면 보통 이 T 개념 T는 크로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쓰는가 하면 찌꺼기나 이런 이물질이 없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T나 크로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급수나 급탕, 난방 이런 데 찌꺼기 없잖아요 가스 이런 데는 이럴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5배수 쪽은 Y를 쓰는 거예요 Y를 활용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Y는 5배수 쪽에 쓰는 거예요 오수나 배수 쪽 5배수 간에 우리가 분기나 합류할 때 쓰는 것이 Y다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플이나 커플링, 유니온 프렌즈는 직간 이염에 사용하죠 특히 50mm 이상 되는 큰 간을 이용할 때는 프렌즈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때 프렌즈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직간 접합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구류나 밸브를 설치하거나 교환 해체가 자주 빈번히 이루어지는데도 프렌즈 이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경이 다른 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리두셔라 발음하는 분도 있고 이것을 레두셔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리두셔 또는 레두셔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부싱이나 편심염 또는 이경 자가 들어간 건 다 돼요 이경 구경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경 소켓이다, 이경 엘보다 그래서 구경이 다른 간을 이열 때 쓰는 것들은 이경 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배관의 말단부는 플러그나 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491페이지 밸버 및 부속기구가 나옵니다 먼저 슬루스 밸버 나오죠 슬루스 이 슬루스 밸버를 우리가 게이트 밸버라고도 일명 칭하죠 게이트 밸버 슬루스 밸버, 게이트 밸버 이 밸버는 보통 마찰 손실이 가장 적은 밸버를 우리가 슬루스 밸버, 게이트 밸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배관 도중에서 유량이나 수압 조절할 때 쓰는 것이 슬루스 밸버가 됩니다 그런데 스톱 밸버는 글로우 밸버죠 글로우 밸버 또는 스톱 밸버 생긴 형상이 구처럼 생겼다 해서 구형 밸버라고도 합니다 구형 밸버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럼 이 글로우 밸버, 이 스톱 밸버가 유체의 마찰 손실이 가장 큰 밸버가 주황이 큰 밸버가 글로우 밸버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보통 국부적인 이런 단수나 이런 데 할 때 많이 씁니다 유로를 쉽게 폐쇄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글로우 밸버가 됩니다 유로를 폐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밸버가 글로우 밸버가 됩니다 그러면 글로우 밸버 종류 중에 이 스톱 밸버 종류 중에 앵글 밸버가 있는데 그래서 페이지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앵글 밸버 나오죠 제일 하단에 앵글 밸버가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아직 출제 안 됐죠 유체 흐름을 90도 직각으로 바꾸어 주는 밸버가 앵글 밸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화전 밸버나 이게 앵글 밸버예요 소화전 밸버나 아니면 방열기 밸버가 앵글 밸버에 속합니다 앵글 밸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관 도중에는 잘 설치하지 않습니다 배관하고 기구의 접속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일반 옥내 소화전 소화전이다 그러면 배관하고 소방호스잖아요 그리고 배관하고 방열기 이런 데 설치하는 앵글 밸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 밸버는 아직 출제가 안 됐죠 체크 밸버는 유체를 한 방향 흐르게 하고 배합에서 끝굴로 역류하는 방지하는 밸버죠 그래서 체크 밸버를 줄여서 역지 밸버라고도 하죠 역류 방지용 밸버거든요 방지용 밸버 줄여서 체크 밸버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체크 밸버는 유체의 흐름을 이렇게 해 준 거죠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반대 방향으로 못 흐르게 한 거예요 그럼 보통 밸버는 X자인데 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체크 밸버는 유량 조절 기능은 없어요 얘는 유량 조절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반대방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장의 판맛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음식 식사하시면 물고나무 쓸 수 있죠 음식 먹고 물고나무 쓰면 거꾸로 다 나와야 될까 그러니까 체크 밸버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99배 콕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보통 0에서 90도 해전에서 전개 내지 전폐하는 쪽이 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콕은 뭐 글랜드 콕, 메인 콕, 볼벨버도 여기 있었고요 볼벨버는 볼에다 구멍 내놓은 거예요 구멍을 내가 한쪽으로만 구멍 내내고 들어가고 하는 거죠 이것도 0에서 90도 해전시켜서 하는 거예요 볼벨버는 여러분들 많이 네이버 이런 데 물어보면 사지 말지 그건 아세요 그게 볼벨버인데 여러분들 저런 데서 봤잖아요 이렇게 잡아가 이렇게 길단한 걸 잡아가 이렇게 트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목욕탕에 온탕 냉탕에 보면 물 조절하는 거 있죠 돌리는 거 그런 것이 바로 볼벨버예요 그리고 500페이지 가마벨버 나와요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준다든지 일정한 압력을 우리가 유지할 때 쓰는 게 압력을 줄여주는 밸버죠 이것이 가마벨버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수 조닝할 때도 가마벨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고압증기를 우리가 박렬기에 직접 공급해 줄 수는 없겠죠 저압으로 바꿔서 공급해 주죠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마벨버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이너는 일종의 여가장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배관 도중에 세부수이나 모래 같은 찌꺼기 있으면 들어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밸브나 펌퍼 전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서 그걸 여가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배관 도시기호와 관련되는 게 나아요 올해는 도시기호가 응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봐두세요 그러면 501페이지에서 배관 색채는 또 낼 건 없어요 출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수급탕 쪽에서 급수가 냈거든요 그리고 배수 쪽은 아직 안 냈어요 그래서 배수관하고 통기관을 알아두시는데요 그래서 배수관은 실선으로 나타내거나 드레인의 약자 D를 써서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통기관은 여러분들 용어로 점선이잖아요 벤트 약자 V를 쓰시면 돼요 이게 통기관이 됩니다 소화 쪽은 소화수관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두실끼 502페이지 연결 부속도시기호 있죠 여기에서 프렌지하고 유니온 구분해두세요 프렌지 다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줄여주는 거예요 프렌지 양쪽 크기가 같아요 유니온은 중앙기 큰 거예요 이게 유니온이고 이게 프렌지죠 그리고 거기 캡은 모자잖아요 배관 끝부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쓰시면 이것이 캡입니다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504페이지 보시면 벨버 쪽에서는 7번에 아이자 8번 9번입니까 전자벨버 소라이드벨버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벨버나 앵글벨버 이런 것 좀 공부해놓으세요 그리고 가마벨버 이런 부분 조금 정리해주고 그리고 콕 콕하고 공기빼기벨버하고 혼돈하면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평배관 쪽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콕 주십시오 이게 콕이고 자 공기빼기벨버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쓰죠 이거는 공기빼기벨버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계기류 쪽에서는 자 거기 저거 스모스텟을 알아서 자동온도조절기 스모의 약자 T를 쓴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508페이지부터 난방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